네, 다음은 오늘의 날씨와 이번 주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혜설 기상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포근한 날씨에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3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합니다. 한낮에도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화창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하늘이 조금 흐리겠습니다. 이 시각 담양이 0도, 구례가 영하 2도, 화순이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장성이 17도, 영광 16도, 낮주가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11도로 오늘 아침보다 8도가량이나 올라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6도로 여전히 포근하겠고요. 목요일에는 한낮에 22도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아침 7도, 낮 18도 안팎을 보이면서 북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